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오늘 오전 5시 이후로 또다시 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예상 경로에 대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이 어제와 다르게 일본, 도카라열도와 규슈를 관통하여 대한해업을 강타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모의 상황인데요.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에 변경된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은 9일 수요일 오전 어제와는 다르게 서쪽 도카라열도와 규슈 사이를 관통한 후 10일 목요일 대한해업을 강타하며 한국과 북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유럽과 미국의 공통된 예측은 일본 규슈 가고시마은을 시작으로 동쪽 주고코 시코쿠섬과 세토나이카이를 지나서 우리나라 동쪽 해상으로 진출하여 독도와 울릉도 인근 해상인 동해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면서 동해안 지역의 8월 10일 목요일 오후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 예측이 되었으나 오늘 오전 5시부터는 또다시 예측이 바뀌면서 태풍이 서쪽으로 더 움직이면서 일본 규슈 남서쪽 끝에 위치한 구치노에 라부 화산을 지나서 도카라열도를 북상하여 대한해업을 통과한 후에 한국과 북한을 북상하는 것으로 모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국의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역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9일 수요일에 도카라열도를 지나서 서쪽 제주도 인근 지역까지 더 움직이면서 북상을 시작하여 대한해업을 관통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5시부터 수정된 미국과 유럽의 예측에 맞추어서 한반도를 관통할 수도 있는 태풍의 움직임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